30만원 땅에 꼬라 박았죠? 아니 아니 근데 땅 회사 같으면 심할 수 썼죠?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먹방을 찍어야 되는데 먹방을 찍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니까 다 냉장보관인데 상호 보관을 해갖고 며칠 동안 뒀어요 안돼 보기에 너무 상이 있어 이거 봐봐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 그걸 보니까 알겠다 비슷한 것 같잖아 이것도 사냈겠네 이게 어떻게 안 상할 수가 없지 이거 주말동안 이렇게 있었지 오늘은 주말인데요 걱정돼가지고 여기 밑에 햇빛 안 봤는데 내가 안 봤는데 그래도 쉬지 않을까? 먹방 하나 빵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만 올라갈게요 돈 엄청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뭔가 더 boast 내가 봤을 때 något 풀로 상황했어 이거 진짜 준비 열심히 했는데 먹방 하려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게장 아 왜 그걸 몰랐을까? 개 한번 까보자 와 잠깐만 이거 원래 그래요? 원래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니 이렇다고?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흐물흐물했어요 먹으라고 안 했잖아요 먹으라고 안 했잖아요 먹으면 어떨까? 뭐를 물어봐요 내려놔 으악 으악 진짜 야 이거 먹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게임을 하고 끝까지 준비 다 해놓고 다 되어봤어 자 오늘의 주제 죽기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서늘한 곳에 덮거든요 여기다가 덮고 아 또 이거 요리 못하는 프레임 오지게 쓰겠네 아니 아니 야 내가 왜 잡냐고 이런 상식 따지는 거랑한테 아니 인식 요 티무순 으악 오늘 못 먹을 수도 있겠는데? 잠깐 이래 아니 먹방을 하는데 왜 못 먹냐 보니까 이 꼴이야 지금 30만원 땅에 꼬라 박았죠? 아니 아니 근데 땅 회사 같으면 심할 수 없었죠? 어! 우리 다이어트 제대로 시켜주려고 우승씨가 파리들이 콩에다가 파리들이 쥐어 거짓말 치지마 파리들이 도망가? 파리들이 죽어 아 물 죽어요 아에다가 쓰러져 5번 물고 쓰러지잖아 아유 눈치 대단한다고 그런 병기를 만들었어요 생물 병기 아 진짜 파리 죽었다고? 네 확인해요 나와서 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